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우리 오답제거의 원리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강좌 중에서 현장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던 강좌 너머1입니다. 이게 제 현장 강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던 강좌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오답제거의 원리, 강좌 구성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학습법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답제거의 원리는 일단 첫째, 추천 대상자 수업 내용 방식인데요. 첫 번째, 추천 대상자가 1, 2, 3등급이에요. 가능하면 보통 1, 2등급에서 3등급도 좀 79만 정도 되는 학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목표 1등급인 경우를 목표를 둬서 공부하는 겁니다. 또는 제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이라면 5등급 이상 가능해요. 문제 접근의 원리를 만약에 수강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하면 1, 2, 3등급에도 70 중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추천하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를 들었으면 당장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본 이론적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또는 오답을 지우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등급 이상의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 또는 수강하지 않았으면 1에서 3등급 정도의 학생을 추천드립니다. 자, 수업 내용 방식이에요. 5개념 기출에 빈칸, 순서, 삽입 이 세 가지 유형인데 자, 정답률이 어마무지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이고 두 번째, 앞부분 이론 설명은 문제 접근의 원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 접근의 원리처럼 답의 근거 찾는 이론 속도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은 문제 접근의 원리랑 겹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문제 접근의 원리랑 다른 거는 오답 지우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빈칸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많이들 제가 현장에서 질문 받으면 근거가 어딘지를 알아요. 근데 오답을 못 지워요. 그냥 두 개 남겨놓고 붕 뜨는 거야. 또는 아, 얘는 지우면 안 되는데 걔를 지웠어 벌써. 그래서 답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했던 내용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굳이 애쓰지 마세요. 자, 장난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것보다 근거를 찾아냈으면 관련되지 않는 걸 지워버리면 끝납니다. 지우면 결국엔 답이기 때문에 자, 학생 수준으로 정답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우리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걸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라왔다는 강좌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 1강은요. 자, 유형별 문제풀이 법인데 예를 들면 1강이 빈칸이에요. 이론적으로 문제풀이 방식, 근거를 찾는 방식, 그 다음에 오답을 지우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50에서 60% 사이 문제예요. 가장 쉬운 게, 아, 가장 쉬운 게 60% 문제입니다. 자, 2강에서 정답률 40%대의 문제를 1강의 배운 방식과 똑같이 풉니다. 오답 지우는 연습까지 똑같이 합니다. 3강에서는요, 어마무지합니다. 정답률 20%짜리의 문제들을 풉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전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근거를 찾는 훈련이 되어 있고 근거 찾고 나서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한다면 자, 1강이 점점점 내려갈수록 자, 1강, 2강, 3강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자, 어려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수업 방식은 자, 문제 조건의 원리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1강, 2강, 3강 들어갈 때마다 풀이 방식은 똑같은데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를 점차 풀어요. 그래서 3강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 2, 3강이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1강에서 3강은 빈칸입니다. 근데 이게 연결어가 있는 빈칸 예를 들어 4, example, there, for, however 이렇게 연결어가 있는 빈칸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강은 50에서 60%, 2강은 한 40%, 3강은 30%, 20% 문제 빈칸이에요. 자, 4, 5, 6강도 빈칸인데 얘는 연결어가 없는 빈칸 또는 연결어가 있긴 한데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이는 빈칸이에요. 똑같이 4강은 정답률 50에서 60%까지 60% 넘어가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체 문제에서 가장 쉬운 게 60%예요. 그 다음에 어, 4, 5, 6강입니다. 6강까지 자, 5강은 정답률 40%, 6강은 30%, 20% 빈칸이에요. 그 다음에 7, 8, 9강이 문장 삽입이고 똑같이 7강은 50에서 60%까지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9강은 20%대 문제 그 다음에 순서는 좀 달라요. 순서가 정답률 20%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어려워도 40%대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9강 똑같아요. 50에서 60% 밑에 것만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자, 고난도 문제만 그리고 나서 얘는 12강은 좀 달라요. 20%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30%, 40%면 내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문제가 워낙 없기 때문에 순서는 자, 요정도고 여러분들 빈칸 순서 삽입의 배점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몇 점이에요? 순서 삽입이 5점, 5점, 10점이에요. 빈칸은요? 11점 나와요. 31번은 2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점? 21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빈칸 순서 삽입의 그 다음에 원래 빈칸 순서 삽입은 원래 고난도 문제예요, 원래가. 이거를 잡지 않으면 1등급은 권영 2등급도 안 나와요. 100점이 21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를 틀리는지에 따라 보통의 학생들이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답 제거의 원리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 매강. 자, 그 다음에 우리 철저하게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 지운 연습이고요. 혹시 제 수강평 보시면 아시죠? 저는 제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 보죠? 절대 말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체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체화할 수 없게끔 수업을 하면 그건 저는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자, 앞에 강좌 들어보시는 분들 알죠? 답, 강좌 찾는 방법 누구나 적용할 수 있게 해드려요. 오답 지우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수업 딱 듣고 나오면 성적이 팍 올라가나? 올라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적어요. 자, 그래서 뒤에 거 학습법까지 보겠습니다. 첫째 수업 들을 때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인강 왜 듣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수강하는 거기 때문에 예습하지 않고 각 강을 수강하세요. 자, 가능하면 가능하면 1, 2, 3강을 한 번에 몰아서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날 잡아서 일주일 동안에 예를 들면 월요일이야. 월요일 날 3강을 몰빵 들으세요. 현장 강의 학생처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수강 안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재 짝수 페이지를 보면 근거가 되는 이유 다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홀수 페이지에는 문제가 있고요. 밑에 어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넘기면 짝수 페이지에 모든 글에 근거 되는 부분을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모든 문제 답의 근거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근거 찾는 연습 또 여러분들 어차피 수업하면 필기할 거 아니야. 짝수 페이지에 근거는 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표시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석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해석 공부도 하시며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연계든 비연계든 꼭 체화하는 문제 풀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월요일날 가능하면 세 강을 한 번에 듣기를 제가 추천해요. 한 번에 세 강을 들었으면 그럼 나머지 화, 수, 목, 금, 토 뭐하는 거야? 더 추가적으로 수강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에 아, 나 일회독은 짝수 페이지에 있는 근거 찾는 걸로 아, 근거 이렇게 찾는 거구나. 아, 해석 공부는 해봐야지. 그 다음에 기출이니까 어휘도 암기해야지 이렇게 공부를 해. 나머지 시간에 전부 다 뭐야? EBS를 하던 EBS도 어차피 풀어본 적 없는 문제 처음 풀어보는 문제인 건 매한가지잖아. 다른 기출 문제를 하던 시중 교재로 하던 EBS로 하던 빈칸을 만약에 수업 들었으면 빈칸 문제 풀을 하시면 돼요. 하루에 4개씩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한 달 이내에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답의 근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 우리 오답재고의 원리 여러분들, 자, 오답재고의 원리는 어느 타임에도 들어도 정말로 학생들이 보통 만족을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자, 온라인에 올려갔고요. 자, 이게 9월달에 올랐었거든요. 작년에 그랬더니 9월, 10월달 그때 정말 현장 학생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현실적인 강좌 볼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좀 빨리 6월달에 한 이유가 자, 6평 대비를 중요시한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나중에 이거 파이널 공부를 해도 전혀 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답재고의 원리 이런 스타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